다음 강연은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입니다 올해는 기후변화와 복잡계 물리학 관련 학자들에게 수상이 됐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두 강연을 연속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물리학 분야를 설명해 주실 건국무대 물리학과 여준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고등과학원에서 세미나나 미팅이 있으면 굉장히 자주 뵀었는데 또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복잡계라는 것은 언뜻 들었을 때는 저희 일상하고 되게 별개의 학문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이번 노벨 물리학상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기후 시스템이 복잡계 물리학을 가지고 연구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보면 저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기후 말고도 또 어떤 시스템들이 또 우리 일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복잡계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상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일상하고 가장 관련이 있죠 오히려 전통적인 물리학이 일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계 물리학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보이는 복잡한 자연현상을 단순한 어떤 구조로부터 이해하자는 거니까 일상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구성원이 많이 모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다 복잡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뭐 세포가 될 수도 있고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인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복잡계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냥 많이 모여 있고 복잡해 보이면 그냥 복잡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노벨 물리학상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의미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거를 화두로 상을 준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실 복잡계가 뭐냐라는 거가 확실히 정의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아는데 이제 조금 좀 정립된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준현 교수님의 강연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계가 보이는 복잡하고 놀라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여준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이번에 세 분이 받으셨는데 반을 그 중에 반을 이제 조지오 파리지 현 로마 대학 교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분의 업적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러 왔는데 굉장히 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제가 잘 전달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노벨 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여기 이제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디스오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질서계제 강연 제목에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히든 패턴스 뭔가 숨겨진 패턴을 이 사람이 발견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이게 이제 more is different라는 얘기고 말 그대로입니다 많은 게 다른 거다 약간 그 아주 이상한 영어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 1972년에 필립 앤더슨이라는 뭐 이분도 노벨상 수상자이시죠 이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그 기고문의 그 제목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학을 이제 뭐 대중과학서나 요즘 많이 보는 데서 접하시면 아 물리학이라는 거는 정말 궁극을 파고드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질이 물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원자다 원자를 깨보면 뭐가 있냐 핵이 나오고 전자가 돌고 있고 핵을 깨보면 뭐가 나오냐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나오고 그걸 또 깨보면 쿼크가 나오고 그 안에 걔네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거를 연구하고 밝히는 게 물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 근본적인 물리라고 썼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알았다고 쳤을 때 완벽하게 알았다고 쳤을 때 그럼 다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연계를 예를 들어서 물이 얼어버리는 또는 얼음이 녹는 현상을 들여다보면 물분자가 물분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는 똑같은 미시적인 법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급격한 변화가 거시적으로는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모든 빌딩 블록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개체수가 많아지면 개체수가 많아지면 뭔가 다른 법칙들 다른 어떤 룰들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아티클의 주제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릴 거하고도 크게 연관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수를 보통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저 숫자를 제가 올렸는데요 저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시죠 대략 저 숫자가 여러분들 지금 아 여기 물을 못 갖고 들어오지만 그 물을 만약에 갖고 들어오셨다면 물 한 잔에 들어있는 대략 물분자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게 거시적이 되는 숫자예요 저게 저만한 애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통계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물 얼음 얘기했듯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상전이라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리지 교수가 한 일들이 거기에 디스오더라는 무질서라는 거 첨가되는 때에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현된 시스템을 이분이 연관 그 시스템이 소위 스피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이라는 것은 저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 얼음 이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미시적인 법칙들은 똑같아요 물이나 얼음이나 근데 거시적인 현상이 크게 다르죠 우리가 들여다볼 물 얼음 말고 또 스피률 유리와 관련돼서 관련된 상전이는 소위 자성체 상전입니다 여러분이 문구점에서 연구 자석을 하나 사오면 자성을 띄고 있죠 막 달라붙어요 근데 저 자석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리면 자성이 없어집니다 그 상전이가 일어나요 그걸 강자성 상전이라고 하는데 그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도 미시적으로 보면 자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원자들 주위에 돌고 있는 최외각 전자의 스핀 때문에 와요 스핀이 조그마한 원자 단위의 자석을 만드는데 그 자석들이 어떻게 정렬하느냐에 따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미시적인 룰들도 똑같은데 어떤 때는 자석이 됐다가 영구 자석이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되는 이런 상전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현대적으로 이 상전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대칭성과 소위 대칭성 깨징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다 액체하고 고체를 그려놨어요 만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화살표는 막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얼특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게 더 대칭적이냐 하면 고체가 더 대칭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대칭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액체와 액체 시스템의 에너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제가 저기 쓴 대로 위치를 조금 변형시켜도 에너지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데 고체가 되면서 그 평행이동에 대한 대칭성이 어떤 격자상수만큼 옮기는 대칭성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액체는 여러분들이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내가 C만큼 오른쪽으로 옮겨놔도 몰라요 다시 보면 그죠? 근데 고체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많은 자리 중에 고체가 되면서 제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거기에 격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격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 낮은 대칭성으로 대칭성이 깨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좌성 상전의를 보면 대칭성 깨지는 게 더 잘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영구자석이 되는 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스핀들하고 스핀들이 상호작용이 이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에너지예요 위치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스핀이 위 아니면 아래 방향으로 자석이 위 아니면 아래 방향으로 향한다고 보고 그랬을 때 두 개 곱한 거에다가 J를 곱한 게 에너지다 I하고 J는 서로 붙어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J가 양수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에 있는 애들이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렇죠? 같은 방향이 될수록 같은 방향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위치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물건을 넣으면 위치에너지가 낮은 데로 가잖아요 위치에너지가 낮은 데로 가는데 이렇게 10에 23세계층 모인 애들한테 에너지를 낮춰라 그러면 에너지만 낮춰야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를 낮추되 경우의 수가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낮추면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소위 자유에너지라는 양입니다 여기 에너지 빼기 엔트로피라고 써있는데 그래서 강자성 상전인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고온에서는 여기에 프리에너지가 낮은 데가 여기에 있고 저온에서는 프리에너지가 낮은 데가 두 군데 다른 데에 생깁니다 이때 이 M이라는 거는 스핀들의 평균이에요 스핀들의 평균이고 그래서 이 얘기는 M이 0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얘가 반은 위 반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성이 없는 거고 저온이 되면서 한쪽 방향 대부분이 위로 향하든가 대부분이 아래로 향하는 자석이 되면서 얘네가 자성을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던 위아래 대칭성이 저온이 되면서 한쪽 방향을 택해서 시스템은 이게 이게 되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되는 이게 똑같죠 액체와 구체가 되는 거랑 그때 이 M이라는 양을 우리가 질서 변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이제 그러면 스핀 유리로 가볼게요 파리지가 연구한 스핀 유리는 뭐냐면 자성 현상을 보이는 건데 이 바닥에 이 격자로 깔린 애들은 자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우리가 스핀들이 없다고 다 캔슬되어 상쇄되어서 없어요 거기에 자성을 가진 입자들이 불순물로 첨가가 돼요 첨가가 돼요 그래서 띄엄띄엄 이게 여기서 무작위로 섞여져 있게 돼요 저 무작위로 섞여져 있다는 게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무질서예요 디스오더 무작위로 얘네들이 여기에 섞여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금이죠 일종의 합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뭔가 실험실에서 소위 자기 감수율이라는 걸 재보면 어떤 온도에서 이상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시적인 양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상전위가 일어난 건데 이 상전위가 뭔 상전위인지를 몰랐어요 어떤 상전위가 되는 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구자석이 되는 상전위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계산을 해봤더니 이 스핀들하고 스핀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그 상호작용이 아까 썼던 J 있잖아요 그 J가 거리에 따라서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플러스는 같은 방향을 선호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선호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게 거리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작위로 깔려져 있다 자 그걸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있고 우리가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해할 때 뭔가 그럴 듯한 뭔가 우리가 만지기 쉬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간단하고 만지기 쉬운 모델을 만들 때 얘가 이 안에 숨어있는 물리를 다 품을 수 있는 굉장히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물리에서 그것이 75년에 여기 계신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샘 에드워즈라는 분이라고 필립 앤더슨은 아까 그 사이언스지에 써주셨던 그분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요 아까 SI의 SJ랑 똑같은데 이번에 그 J들이 J들이 그냥 양수가 아니고 양수가 됐다 음수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양수가 됐다 음수가 됐다가 막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확률 분포에서 뽑아서 내가 이미 뿌려 놓는 거예요 어떤 얘하고 얘는 양수 얘하고 얘는 음수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그런 데를 생각하는 거 그런 모델을 생각하는 거고 아 그럼 요것이 스피인 유리라는 그 상전위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스타트를 어떤 간단한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모델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위 한국 물리학의 공식 번역으로 따르면 쩔쩔맴이라고 번역되는 frustration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스핀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라고 칩시다 ABC라는 사람도 되고 국가도 되고 다 되는데 이 플러스는 친구고 마이너스는 이게 마이너스가 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원수예요 그랬을 때 이 위에 두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셋 다 친구거나 아니면 B하고 C는 친구고 A가 다 원수면 A만 따로 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밑에의 경우예요 밑에 경우는 B하고 C가 원수인데 A는 둘 다 친하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쩔쩔매게 되죠 그죠? 그래서 frustration이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스핀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면 같은 방향하고 싶고 같은 방향하고 싶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스핀은 아래로 향해야 될지 위로 향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게 내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고 들여다보는데 이 문제가 간단하게 세팅이 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스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다가 아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서 사람들이 그거보다 좀 간단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게 소위 SK 쉐어링턴 캐컥 패트링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핀하고 스핀이 상호작용하는데 똑같은데 에드워드 샌더슨이랑 모든 스핀이 모든 스핀하고 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 물리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잘 모를 때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걸 우리가 평균장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이 문제부터 풀고 하자 왜냐하면 이 문제는 풀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이 두 분이 풀었고 거기에 상전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상전이가 나와요 아 그러면 이게 실험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뭐냐면 이 온도가 바뀐 뭔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바뀌어서 내려간 데를 보면 엔트로피가 음수가 나와요 엔트로피가 음수가 나오면 물리학자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는 음수가 될 수 없죠 경우의 수에 로그를 취한 거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78년에 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까지 알려져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거는 내가 조금 건들면 얘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냥 딴 데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모델의 답이 상전이는 있는데 저온에서의 상태를 틀리게 구한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파리세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식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자유에너지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유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유에너지를 미시적인 법칙으로부터 구하는 방법이 Z라는 어떤 분배함수에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를 근데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이거를 모든 J에 대해서 평균을 해야 되는데 로그 함수는 여러분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물리학자들도 싫어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로그를 가지고 저거는 써놓고서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래서 저 로그 함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꾀를 냅니다 이 로그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쓰는 거죠 더 어렵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된다는 걸 알아요 중요한 건 N이라는 놈이 0으로 갈 때 이게 로그가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건 어렵지만 이거는 그래도 생각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Z가 그냥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의 복제를 생각한 다음에 그 복제를 가지고 N개를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끝에 가서 N을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게 복제 레플리카라는 거에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 복제들은 당연히 그냥 내가 수학적으로 복제를 시켜 놓은 거니까 1번하고 3번하고 다를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셰링턴하고 커크 패트릭이 문제를 푼 건데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당연히 복제들하고 구별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복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걸 복제 대칭적 레플리카 시메트릭한 해만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틀린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 복제 대칭성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제를 수학적으로 N개를 카피를 해놓고 얘네들 사이가 다 똑같아야 맞는데 이러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얘네들이 서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복제들이 그러니까 복제들끼리의 대칭을 깨는 거죠 그럼 어떻게 깰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깰 거냐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년을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푼 분이 파리지예요 이게 여러 업적이 있지만 이 업적으로 사실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79년, 80년의 1년의 논문이 나오는데 79년의 논문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 나오죠 질서 변수 나오고 여기에 그 초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약간 쾌감 같은 걸 느끼는데 초록이 딱 한 문장이에요 딱 풀었다는 얘기예요 답이 이거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별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질서 변수가 무한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돼요 이 답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 못 드려요 당연히 너무 수학적이라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냥 값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게요 n 곱하기 n 행렬이 나와요 행렬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박스에 숫자가 잔뜩 써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제들끼리 서로 대칭적이면 다 똑같은 숫자를 해야 돼요 그 안에 근데 이거를 깨려면 저 q 알파 베타라는 양을 뭔가 다르게 배치를 해야 돼요 파리지의 아이디어는 이거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걸 잘라서 여기는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더 잘라요 이거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n 곱하기 n 행렬을 하는데 n이 나중에 0으로 갈 거예요 n이 0으로 갈 건데 저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일단 하고 본 거예요 일단 이걸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이 주는 그 지금 그 후로 몇 년 후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이 됐어요 이게 쉐어링턴 커크 백픽트릭 모델의 정답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이 파리지의 이 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 강자성체에서 제가 그렸던 두 개로 이렇게 최소값이 있는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게 강자성체에서 프리에너지가 보이는 현상이라면 이 스피글래스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계곡들이 골짜기들이 있는 그런 프리에너지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거냐면 아까 그 쩔쩔맴 때문에 그래요 스핀들이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프리에너지 상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자성체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무수히 많은 형태의 상태들이 존재하게 될 거라는 그거를 그 아까 행렬을 막 쪼갠 거로부터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만 그려놓고 아 그림이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이언스가 아니죠 정확한 뭔가 정량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량적인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A라는 골짜기하고 B라는 골짜기의 상태가 얼마나 비슷하냐 이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비슷한 거를 이제 이런 겹침이라는 걸로 계산을 해요 A라는 골짜기에서 스핀의 평균하고 B라는 골짜기에서 스핀의 평균의 곱을 생각해서 그 곱을 생각하면 얘네들이 서로 관계가 없으면 평균적으로 얘네들이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 1 동안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서로 약간 비슷하면 얘가 플러스로 가는 동안 얘도 플러스로 갈 수 있어서 어떤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겹침의 분포를 이 양반이 계산을 했고 이분이 계산을 했고 이 겹침이 모든 가능한 값을 다 저렇게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태들 사이에 거리를 이 상태하고 이 상태가 얼마나 뭐냐 이런 개념을 도입할 수 있어서 상태들을 쫙 분포를 시켜봤더니 그 거리들이 이런 가계도 같은 스트럭처를 가져요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되게 희한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셔링턴 커크팩트릭 모델의 정원에서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정확히 찾아낸 거예요 파리지 교수가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노벨상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것도 굉장히 큰 업적이지만 이런 이 방법론이 굉장히 많은 다른 분야에 응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복잡계의 이론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수상이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 분야는 제가 잘 전공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최적화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계산과학 같은 데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N개의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N개의 도시를 세일즈맨이 방문해야 되는데 한 번씩 가야 돼요 그때 가장 짧게 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실용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 N이 굉장히 커지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다 시도해봐야지 알 수 있다고 거의 그것들이 굉장한 중요한 주제고 거기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신경망을 모델하는 것들 여기서는 뉴론들이 스피인 역할을 해요 뉴론들이 내가 전기신호를 보내냐 안 보내냐가 아까 스피인 위아래로 만들어서 아까 그 모델들을 그리고 파리지의 솔루션이 여기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접힘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골짜기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접힐 수 있는 방향이 많고 프리에너지가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로 또 거기에서도 이 방법룸들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쉐어링턴 커크베드릭 모델의 깨진 복제 대칭성의 해를 발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파리지가 한 일은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대칭성 깨짐이고 그것들이 원인을 찾아보면 무질서와 쩔쩔염이 만드는 무수히 많고 복잡한 연력하철 상태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처음에 하려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죠 이거 이 문제를 풀려다가 더 쉬운 걸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미 일이 벌어진 건데 놀랍게도 이 문제는 아직 몰라요 답을 이 답이 정원에서의 상태가 뭔지 이 파리지의 솔루션이 아직도 여기 맞는지 아닌지 크게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 다음에 또 이거와 관련돼서 스피 유리가 또 유리하고 많이 관계되는데 그 유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고 저도 많이 연구하는 분야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게 이걸 잘 보여주는 건데 수학의 쓸모인데 잘 보시면 이게 잘 모르는 데서 그냥 수학만 믿고 간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N 곱하기 N 행렬을 무한번 쪼개서 해가지고 그걸 N을 0으로 보낸다 되게 이상한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 물리학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직관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비출 수 있는 깜깜한 방에서 뭔가 그래도 비춰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수학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강연 해주신 여준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잠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연 중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서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 아이디 문형리님께서 계산불능의 복잡한 현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계산하게 되면 그게 정당성 내지 타당성이 있는 근거는 뭔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슬라이드에 답변을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좀 더 자세히 계산불능이라는 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계산불능한 걸 가능하게 한 건 아니고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이 보이는 현상이 굉장히 복잡한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사실은 제가 정확히 질문의 요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에너지의 골짜기들이 많은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을 아까 본 예쁜 수학적인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이제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한힘찬님께서 석유나 석탄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으로 유발되는 기후위기의 문제는 복잡계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다음 강연이죠 연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기후...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지금... 그... 이건 정말 제 분야가 아니라서 답을 못 드리겠네 네 그러면 다음 강연에서 이 질문에 답을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을 해주신 여중현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